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잖아. 근데 호중이는 요즘 뭐 사랑을 하고 있나 아니면.. 요즘이요? 사랑하고 있습니다. 어? 오래를 사랑하자. 아 이거 진짜 진짜 옛날에.. 옛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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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초반에 가판대 신혼, 서태지 결혼, 뭐야 딱 보면 노래왕. 쌍팔년도 얘기는. 소모가 아니에요. 그러면 마지막 사랑, 마지막 연애? 한 4년, 5년? 꽤 됐네요. 그래서 추억이 있네. 지금 이 나이 때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한다는 건 직무유기이면서.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야. 짧게 짧게 만나지 않았을까요? 썩을 했었잖아. 워낙 이렇게 습기가 없어서. 이성하고 자리할 때도 상대방의 불편을 느낄 만큼. 약간 말도 없고. 그런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, 제가. 그러면은.